10월 사용자상, 박지연, 한국 예술계에 빛나는 스타, 서론 2024년 10월, 서울에서 10월 사용자상이 개최되어 많은 유명 아티스트와 음악, 영화 애호가들이 참여했습니다. 이 행사에서 박지연은 대중의 사랑과 지지 덕분에 최고상을 수상했습니다. 본 글에서는 박지연의 생애와 경력, 스타일에 대해 깊이 있게 다루고 그녀가 한국 문화의 아이콘이 된 이유를 살펴보겠습니다. 1. 박지연의 경력 여정 박지연은 1995년에 한국에서 태어나 어릴 적부터 예술에 대한 열정을 보여주었습니다. 고등학교를 졸업한 후 그녀는 전문 예술가의 길을 걷기로 결정했습니다. 스타가 되는 여정은 결코 쉽지 않았지만 그녀는 끊임없는 노력으로 연예계에서 성공을 거두었습니다. 1.1의 경력 시작 박지연은 리얼리티 프로그램과 소규모 연극에 참여하면서 경력을 시작했습니다. 그녀의 첫 번째 역할은 큰 주목을 받지 못했지만 이러한 경험을 통해 연기 기술을 연마했습니다. 오랜 노력 끝에 그녀는 2017년에 유명한 드라마에 출연할 기회를 얻었고 이는 그녀의 경력에 있어 큰 전환점이 되었습니다. 1.2 주연으로의 도약 2017년 박지연은 유명한 드라마에 출연하며 빠르게 시청자들의 주목을 받았습니다. 그녀의 역할은 여러 상을 수상하게 하였고 한국에서 가장 유망한 젊은 스타 중 한 명으로 자리매김하게 되었습니다. 그녀의 화면에 나타나는 모습은 단순히 관객을 매료시키는 것뿐만 아니라 평론가들로부터 긍정적인 반응도 얻었습니다. 1.3 다양한 경력 발전 연기 외에도 박지연은 다양한 분야에서 활동하며 노래, 모델링, 리얼리트 프로그램에 출연하였습니다. 그녀는 종종 예능 프로그램에 출연하여 자신의 유머와 매력을 보여줍니다. 그녀의 경력의 다양성은 그녀가 관객층을 넓히고 자신의 영향력을 강화하는 데 도움이 되었습니다. 2. 박지연의 예술적 스타일과 개성 박지연은 연기 재능 외에도 독특한 예술적 스타일로 유명합니다. 그녀는 자신감, 여성스러움, 그리고 우아함의 아이콘입니다. 패션 스타일과 예술적 재능의 완벽한 조합은 그녀만의 브랜드를 만들었습니다. 2.1 패션 스타일 박지연의 패션 스타일은 매우 다양하며 이벤트에 따라 변합니다. 그녀는 일반적으로 세련되고 현대적인 의상을 선택하여 여성스러움과 힘을 표현합니다. 유명한 디자이너들은 그녀를 그들의 최신 컬렉션의 모델로 선택하곤 합니다. 이는 그녀가 패션 아이콘일 뿐만 아니라 많은 젊은이들에게 영감을 주는 인물임을 증명합니다. 2.2 강한 개성 박지연의 개성은 매우 강하고 결단력이 있습니다. 그녀는 자신의 의견을 표현하는 것을 두려워하지 않으며 자신이 믿는 것에 대해 항상 싸웁니다. 그녀가 소셜미디어에서 사회 문제에 대해 공유하는 내용은 많은 젊은이들에게 영감을 주고 있습니다. 2.3 대중문화에 대한 영향 박지연의 미디어 출연은 한국 대중문화에 새로운 바람을 일으켰습니다. 그녀는 단순한 아티스트가 아니라 현대 사회에서 여성의 자유와 힘의 상징입니다. 그녀의 예술 작품은 단순히 오락적인 것에 그치지 않고 삶과 인간에 대한 깊은 메시지를 전달합니다. 3.10월 사용자 상 중요한 이정표 10월 사용자 상은 매년 열리는 행사로 관객이 가장 좋아하는 아티스트에게 투표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합니다. 이 상은 단순한 인정을 넘어 아티스트에 대한 대중의 사랑과 지원을 보여줍니다. 3.1 시상식 시상식은 서울의 고급 장소에서 개최되어 수백 명의 아티스트와 팬들이 참석했습니다. 박지연은 레드카펫에서 화려하게 등장하여 모든 이의 시선을 사로잡았습니다. 상을 수상하기 위해 무대에 올라갔을 때 그녀는 팬들에게 감사의 마음을 전하며 그들이 자신의 경력 동안 보내준 지원의 중요성을 강조했습니다. 3.2 수상 소감 상 수상 시 박지연은 끊임없는 노력과 팬들의 지지에 대해 감동적인 이야기를 나눴습니다. 그녀는 영광과 감사함을 느끼며 이 상이 자신을 계속 발전시키고 더 나은 사람이 되기 위한 동기부여가 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4. 박지연의 성공과 영향력 박지연은 경력에서 성공을 거둘 뿐만 아니라 젊은 세대와 사회에 큰 영향을 미치고 있습니다. 그녀는 많은 사람들의 이상형이며 항상 젊은 세대에게 영감을 주기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4.1 지역사회 활동 지원 경력의 성공 외에도 박지연은 자선활동과 지역사회 지원에도 적극적으로 참여하고 있습니다. 그녀는 자주기부금 모금 행사와 자선활동에 참여하여 어려운 상황에 처한 사람들을 돕고 있습니다. 이러한 행동은 그녀의 따뜻한 마음과 사회에 대한 책임감을 보여줍니다. 4.2 젊은 세대의 영감 주기 박지연의 경력은 단순히 예수를 사랑하는 사람들만의 영감이 아니라 자신의 꿈을 쫓는 모든 이들에게도 동기를 부여합니다. 그녀는 끊임없는 노력과 인내로 모든 사람이 성공을 이룰 수 있다는 것을 증명하였습니다. 그녀의 여정에 대한 이야기는 많은 젊은이들에게 꿈과 열정을 가지고 도전할 수 있는 힘을 주었습니다. 5. 박지연의 밝은 미래 많은 성과를 거두었음에도 불구하고 박지연은 멈추지 않을 것입니다. 그녀는 계속해서 발전하고 앞으로의 새로운 프로젝트를 준비하고 있습니다. 팬들은 그녀의 다음 예술 작품을 매우 기대하고 있습니다. 5.1 새로운 영화 프로젝트 박지연은 현재 여러 영화 프로젝트에 참여하고 있으며 곧 공개될 예정입니다. 이 역할들은 그녀의 연기 능력을 시험할 것이며 관객들에게 새로운 경험을 제공할 것입니다. 그녀는 또한 유명한 감독 및 배우들과 협력하기를 희망하고 있습니다. 5.2 음악 분야 계획 연기 외에도 박지연은 새로운 음악 앨범을 계획하고 있습니다. 그녀는 다양한 음악 장르를 탐색하고 팬들에게 높은 품질이 음악을 제공하기를 원합니다. 그녀의 곡은 깊은 감정과 의미를 담고 있어 청중에게 잊을 수 없는 경험을 선사할 것입니다. 6.9 결론 박지연은 한국 예술계에서 빛나는 스타입니다. 그녀는 재능과 노력 그리고 따뜻한 마음으로 관객의 마음을 사로잡고 많은 사람들의 이상형이 되었습니다. 10월 사용자 상은 그녀의 경력에서 중요한 성취일 뿐만 아니라 대중의 사랑과 지지를 증명하는 것입니다. 앞으로 박지연이 보여줄 멋진 일들을 기대해봅시다.